앞서가 찍어야지 조금만 더 내려주면 올지 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저희 국회의원 5명은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교육두르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안을 지역문들 앞에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발의에는 우리 민주당 15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표 발의는 규정상 1인만 할 수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제 혼자 이름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저희 5명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70여 년 동안 미뤄졌던 진실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군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레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과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후인 1949년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 여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가 11,13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희생자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 민간이며 그 발생 지역도 여수, 순청, 광양, 구례, 고웅, 보성 등 광범위합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은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도 4년 동안 여순 사건을 조사했지만 진실규명에 접근하지 못했고 조사 결과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 여수시 갑 추철현 국회의원입니다 70년 있는 세월 동안 여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유족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공동 발의는 여순 사건과 같은 우리 역사에 아픈 굴곡을 바로잡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당선 직후 희생자 유족, 시민사회단체, 전남도와 기초지방정부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남 여수시 을 국회의원 김혜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매주 수요일 자체회의를 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마련된 특별 법안에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원의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시행 희생자나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지원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재단지원사업에 법률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조항을 담은 것은 희생자 유족회들의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국회의원 김승남입니다 이번 여순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사업의 평화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법과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더욱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북권 국회의원 5명은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후속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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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